우리가 흔히 북극하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바다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북극에도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과학서재 시간에서는 북극 툰드라와 그곳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명체에 대해서 극지 과학자가 들려주는 툰드라 이야기의 저자 이유경 박사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북극하고 툰드라 하면 예전에 세계지리 시간에 배운 거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본 거 그 정도가 전부인데 툰드라 이야기,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이 책에는 북극 툰드라가 어떤 곳인지 또 툰드라에는 어떤 생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툰드라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보통 북극 그러면 거의 하얀 얼음 위를 걸어다니는 북극곰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북극에는 북극해와 같은 얼음뿐만 아니라 육상 생태계도 있거든요. 이곳이 바로 툰드라입니다. 북극의 바다가 북극해라면 북극의 땅은 툰드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툰드라의 자연과 생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극에도 식물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처음 안 것 같은데요. 책을 보다 보면 조금 생소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동토라거나 타이가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툰드라 지역은 나무가 자라지 않은 동토 또 타이가 지역은 나무가 자라는 동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육상 생태계 북방부의 4분의 1이 동토로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툰드라는 북극과 남극의 가장 끝 그리고 히말라야와 같은 높은 산자라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편 동토라고 그런 것은 땅 속이 2년 이상 연속해서 얼어붙어 있는 곳인데요. 이 중에서 나무가 자라지 않은 곳을 툰드라라고 합니다. 툰드라 하면 기억으로는 백야가 떠오르거든요. 이 백야가 어떤 형태로 보통 일어납니까? 다녀오셨을 거 아닙니까? 저도 처음에는 백야가 이렇게 어스름한 새벽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그냥 대낮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철에 4, 5시처럼 아주 그냥 햇볕이 쨍쨍합니다. 사실 백야는 우리 지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북방부에 66.6도 이상은 자전을 하더라도 여름철에 계속 햇빛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 없는 태양이 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백야입니다. 아무래도 북극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기도 하고 얼음이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좀 다른 지형들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이 독특한 지역 툰드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모습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툰드라에 이렇게 벌판을 지나다가 보면 군데군데 크고 작은 언덕이 있어요. 겉에서 보면 평범한 언덕인데 사실은 그 속에 흙이 아니라 얼음이, 얼음 덩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즉 땅 속의 한쪽에 물이 고이면 그것이 겨울철에 물이 얼게 되면서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위로 볼록 올라오는 언덕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편 물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땅이 다각형 모양으로 변해가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구조토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구조토나 핑고가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화성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화성도 얼어붙어 있는 동토이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방금 영상 보셨는데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뭔가 좀 신비롭기도 하네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땅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북극은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척박하고요. 또 아까 백야도 나타나니까 사람이 살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여기에도 또 동물과 식물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생명체들이 있었습니까? 생물들이 사실 다양하지는 않은데 개체 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 하면 북극곰만 생각하지만 북극곰 외에도 술로, 사양소, 북극여우나 북극토끼, 레밍쥐 같은 것들이 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사는 기러기나 도요새가 사실 북극에 가서 여름철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흰올뱀이나 북극홍방울새처럼 아예 북극에 자리 잡고 있는 텃새도 있습니다. 한편 북극에는 약 3천여 종의 식물도 살고 있는데요. 이 중에 나도수형 혹은 시눈바유치 같은 식물은 우리나라 고산지대나 백두산에서도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툰드라에 소나무처럼 큰 나무는 없지만 작은 나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극 담자리꽃나무 같은 경우는 빙하기 때 지구 전체에서 가장 많이 자랐던 식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목화섬처럼 생긴 북극 황새풀은 북극 툰드라 습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툰드라 생물들은 우선 체온을 유지해야 되니까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툰드라 동물들은 보온이 잘 되면서도 외부의 추위는 전달하지 않도록 단열재 역할을 하고 있는 좋은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식물의 경우도 털이 보송보송 나있기도 하고 또 촘촘한 대에 한 대 모여서 자라거나 아니면 땅이 아예 납작 붙어서 자라면서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네, 추워서 정말 잘 못 살 것 같은데 식물은 3천여 종이 넘고 동물도 참 여러 종류가 사는 것 같은데요. 동물 중에서 지유류를 먹이려는 동물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바다 속 해초 같기도 하고 식물 같기도 한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이게 지유류는 원래 우리 곰팡이나 버섯이 속해 있는 증균류하고 광합성을 하는 미세조류가 함께 공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생물입니다. 특히 술록이 이 지유류를 아주 잘 먹고요. 또 이 지유류는 아주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견뎌서 심지어 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고 몸무게의 10%만 수분이 남아있어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툰드라 지역도 많이 가보신 걸로 제가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기대하는 게 하얗고 좀 순할 것 같은 북극곰도 만날 수 있고 이런 예쁜 꽃들도 볼 수 있는데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습니까? 사실 북극곰이 그렇게 콜라나 마시는 예쁜 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위험한 동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극지에 가면 반드시 총기 훈련을 받습니다. 총을 소지하지 않고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매 2년마다 총기 교육, 안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려운 점들도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편의시설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 전기 이런 것도 식당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은 모기 때. 아, 모기 때가 있어요? 네, 이제 추운 곳이니까 모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추운 곳에 잘 적응한 모기들이 있어서 다행히 말라리아나 지카 같은 바이러스는 없기 때문에 그냥 물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극곰은 실제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제가 올해 처음으로 아주 멀리서, 아주아주 멀리서 봤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기에는 쉽지가 않군요. 아, 위험하죠. 그럼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이는 것은 다 멀리서 카메라를 잡는 건가요? 아니면 고정형으로 이렇게 해서? 대개의 경우는 멀리서 망원 카메라로 잡고요. 사실 이제 북극곰은 배가 부를 때는 그다지 위험하지는 않은데 배고픈 북극곰은 사실 위험합니다. 다치는 분, 죽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얘기가 툰드라가 사라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봤던 지휘류도 사라지고 있고 동토도 사라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다 지구온난화 때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북극에 한 100여 지점 이상의 땅 속에 구멍을 뚫고 온도계를 설치해서 온도를 측정하고 있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온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북극의 대기든 지표면이든 땅 속이든 다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래쪽에서는 타이가 식물들이 이렇게 따뜻하다 보니까 타이가 식물들이 점점 북상을 하고 있고 또 북극해의 면한 곳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이 상승하고 또 동토가 녹다 보니까 계속 해안선이 무너져 내리면서 툰드라가 위아래로 계속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툰드라에서는 동토가 녹으면서 갑자기 호수가 사라지거나 호수가 생기거나 아니면 도로나 철도가 유실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이 좀 더 봄에 일찍 녹고 가을에는 늦게 내리기 때문에 툰드라에 눈이 덮이는 기간이 짧아지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눈이 덮여 있으면 햇빛을 반사를 하거든요. 그런 지구의 냉장고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눈이 녹으면서 햇빛을 또 흡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툰드라는 많은 유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곳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탄소의 공급원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툰드라에 대한 연구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타이가 지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툰드라 지역을 잡아먹고 있다고 했는데 타이가 지역은 툰드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타이가 지역은 소나무나 전나무 같은 침엽수림이 자라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타이가 지역 같은 경우 나무는 점점 북상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산불이 많이 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나무가 또 죽는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북극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의 결과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극지입니다. 사람이 살기는 사실 쉽지 않고 그럼에도 이 툰드라 지역의 연구를 계속해야 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툰드라 지역에 툰드라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툰드라와 그 속에 있는 생물들이 다 사라지기 전에 빨리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2030년쯤에는 화성이나 달에 사람들이 갈 수가 있는데 이곳도 또 동토이거든요. 얼어붙은 곳이고 그래서 툰드라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미리 화성 환경을 또 달 환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툰드라가 더 빨리 사라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북극에 대한 관심은 가져주시되 직접 관광하러 가는 것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농도를 줄이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 관광하러 가는 분들이 좀 있나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올해 처음으로 북극에 북동항로와 북서항로가 있는데 북서항로가 캐나다 북극이거든요. 그동안 이쪽을 개방을 안 하다가 굉장히 큰 크루즈선이 첫 항로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북극을 가겠구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북극 그리고 툰드라는 사실 저희가 쉽게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주목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산화탄소 농도를 좀 줄이고 직접 관광하는 것도 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극제연구소 이유경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